경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주택가격은 연착륙해서 떨어져야 되고 사실상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목표를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원래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되면 병상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협조를 구하길 바랍니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김동연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1부에서 사실 참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도 잠시만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양쪽의 대표적인 좋은 공약이 뭘까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두 후보 양당의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그나마 좀 선명하게 나오는 것들은 워낙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까 얘기하셨던 기본 시리즈가 경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기조인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된 것이 보니까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께서 아까 제시해 주셨던 그런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의 기준에 따르면 이 양쪽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마디씩 좀 여쭙고 지나가도록 할까요?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판단, 세모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은 진짜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동산 선거. 네. 그런데 이제 딜레마죠.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만 굉장히 두 보고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도 되게 같거든요. 특히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측면 하면 물론 어떤 구체적인 시행의 방법은 다르지만 대원층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경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주택가격은 연착륙해서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않아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고 경제적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목표를 대해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경제도 성장하고 주택가격도 연착륙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특히 글로벌로 보면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는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 두 가지가 양립하기 쉽지 않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한 방법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두 후보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 자가 보금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럼 어떤 유권자층들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구애를 해야 되느냐라는 선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번 양당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어차피 한 번은 우리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선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좀 보여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달라라고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선고만으로 보면 말하기 참 쉽지 않은 얘기 아닐까 싶긴 한데 변호사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후보 본인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실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간단한 공약들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성 공약. 그런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자신 있느냐 그러면 열심히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경제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불안함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의 토대. 그 토대의 문제보다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부장관이나 또는 여러 위원회,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역시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은 어려운 주제이다. 그래서 후보로서는 더더욱 얘기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요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약.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원가주택 얘기하고 한 것은 경선 과정에서 8월에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1호 공약이 그렇게 나온 것은 분명히 그거는 표의 계산과 관련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원가주택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공정의 이슈를 가지고 표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생활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기에서 공정의 이슈들을 잘 찾아내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표심을 얻기에 더 적절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슈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이슈는 공정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대 간 갈등. 그게 뭐냐. 연금 개혁입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연금 개혁을 얘기를 툭 던지는 정도밖에 안 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이슈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공정의 이슈로 접근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의 이슈에서 누가 보더라도 양보할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슈로 잘 잡아가길 바라요. 그래야 실제로 실행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내고 덜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멘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기본적으로 사실 바라는 바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혹시 제가 이거 그냥 재미삼아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심상정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두 사람의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한 문제제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문제. 그걸 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저는 비슷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후보로 확정이 되고 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거는 본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자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작된 게 소상공인에 대한 100조 원 지원, 50조 원 지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거기에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쪽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를 갖고 우리가 보면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십인 거죠. 실제로 국민 생활에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수렴, 그런 수렴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더 깊게 고민하는 그렇게 가면 저는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 공약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두 분이 얘기하셨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적어놨거든요. 저도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좋은 기준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제시해 준 것이 이건 제가 중간중간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이번 토요일 기점으로 해서 또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것이 위드 코로나 갈 때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 약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유희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좀 힘드냐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사실 두 분의 또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시 짧게라도 한 말씀씩 먼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무지하게 안타깝죠. 아주 안타까운 게 원래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되면 병상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3천, 이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지 못하고 기사에 나왔던 걸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3천 병상 정도를 확보했던 것을 1,500병상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당시에. 이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협조를 구하길 바랍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역 책임에 대한 실패. 이건 비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지원을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상회복 지원위원인가요? 거기서 줄기차게 각 문과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제적 손실보상.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면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영업 제한도 조치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뭔가의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거 국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 그 자체일 텐데 지금 제정부 특히 기재부 관료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경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재부 관료들을 이렇게 정권 말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이제 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제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가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대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시 또 이제 거리 두기를 통해서 확진자를 줄여야 되는 숙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가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수치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단은 아니지만 또 반발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방역패스 확대가 사실 청소년 백신을 그냥 거의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감염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글쎄요.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한다는 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일 텐데 이 학부모들의 반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상으로는 되게 적긴 하지만 실제로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인과성이 인정된 게 극히 적은 숫자거든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 설명 또는 설득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상 보니까 제의도에서 60%의 학부모가 두렵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생 딸을 들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면 좀 두렵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은 하는 모양인데 받아들이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신뢰가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그게 물백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8월, 9월, 10월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연구 결과라고 해서 발표되는 걸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급속도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 뒤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3월부터 맞았던 노령층. 노령층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감염자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폭증하는 그런 과학적인 연관관계들을 잘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백신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백신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청소년용 화이자 백신을 맞춰요. 우리나라는 다 성인용이에요. 용량이 좀 다르죠. 용량만이 아니라 부작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또 다른 내용들이 안에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화이자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가 솔직하게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뢰로 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빠뜨려버리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전문가들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증도를 감소하거나 그리고 감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백신의 효과는 여전히 높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경우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인과작용,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후회증을 돌아가셨다. 이런 사례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그래야 국민들을 좀 안심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건 소개를 해줘야겠다 싶은 게 있는데 영국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보다 의무. 미성년자의 한정입니까? 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사망. 물론 그러지 않은 성인들도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 수사를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다가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미성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과 성인의 조건이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소아청소년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봐도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이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물론 중증 환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표되었 이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과연 국민들에게 잘 밝히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 네. 맞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려면 그 부분도 사실 신뢰가 많이 금이 갔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럼요. 박사님도 의견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되어야 될 부분. 그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아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형성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과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료 전문가들도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청취자분들에게서 그게 제가 영국에도 질의를 해봤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영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한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참 또 이제 거리 두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에 일단 1차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시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번 단계를 실패라고 단정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로나라에 인한 국민의힘인 대신 굉장히 큰 한계에 부득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실보상은 법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오늘인가 어젠가 그 기사를 봤더니 선집행 후정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모도 중요하지만 선집행을 먼저 하고 후정산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정산에 돌려달라. 또 덜 받은 사람은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는 결국은 이제 예산의 범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예산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규모와 관련해서는 항상 생각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왔던 정부 쪽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더 할 수 있다 혹은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앞으로 또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얘기했는데 오늘은 막 싸우는 얘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김동연 박사, 김동연 박사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